Q. 폭력은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? 넌 어떻게 생각하니? 어떤 부분이세요? 몰라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법보다 가깝다 법보다 가깝다 법보다 가깝다 부자면 법정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쳐맞을 때는 그 부자의 통장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렇군요 그지 그치 타이슨 형님 명언이 있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말이다 싸움 잘하는 법? 경찰에 신고해 이 새끼야 뭘 싸워 경찰에 신고해 아무치 난단하네 여기 메인티야 암마의자 개꿀임 너 이거 해보? 아 해봤어 해봤어 요즘 즐겨듣는 노래 브로큰 지피엔스 저시스 형 불쌍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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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때문은 운명도 굴명도 불쌍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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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냐? 아니 영어.. 공부하나 때려 쳤다 cc말 ㅈㄴ 어렵다 그냥 팝파구를 돌리는게 ㅈㄴ 빠른거 같애 어떻게 생각하니? 저 찬성합니다 그치 요즘은 IT 강구 요즘 그것도 되는데 매일 그 뭐야 핸드폰 틀어놓고 그 번역기 틀어놓고 이제 대화하면은 그 번역기가 알아서 이제 뭐 한대 ㅈㄴ 귀찮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그 그 번역 번역기 돌리기 귀찮아지는 순간이 올거같은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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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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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야 너 자니? 저 안 자요 영어 홍보 팝팝으로 해 팝팝으로 또 한 번 더 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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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끼 야씨 오늘 부서지겠다 보이죠 왜 트랙탑 시에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지금 정규일본 만들고 있어요 아 정규 네 잎이 때려치고 정규로 파고 있어요 정규 차트 예상합니까 아니요 차트 못합니까 왜죠 저는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그러면 무슨 음악이죠 한국의 플레이브이 카티요 저 옛날 랩네임이 플레이브이인데 어 말이에요 제가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앨범 안나올수도 있어요 오케이션씨처럼 뭐라 살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피지컬이요 피지컬이요 뭐 피지컬은 대부분 막 형의 매니아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미친 또반모드 저거 너 사퇴했냐는데 저야 했죠 그때 딱 병원이랑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대로 해버릴게요 하지만 제 멘탈상 문제로 파전 왔죠 으흐흐